제가 코로나 관련된 사연이 두 개가 있어서 가져왔어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저 지금 너무 아픈데 위로 좀 해주세요 라는 제목입니다. 40세인 아줌마입니다. 오미크론에 걸려서 집에 혼자서 자가 격리 중입니다. 아이와 아이의 아빠는 친척 집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집에 약도 먹을 음식도 다 준비해 줬는데 혼자 죽을 것 같이 아프니 괜히 눈물만 납니다. 그동안 주변 사람 잘 챙겨왔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와 남편 빼고 제 소식을 들었을 텐데 어느 누구도 연락 한 통 없네요. 매년 14번의 제사, 명절, 본인들 생일, 김장 그렇게 애를 썼는데 핸드폰이 귀신처럼 보일 정도로 연락하던 인간들이 땅 파고 먼저 누워버렸나? 소용하네요. 사람이란 게 참 아프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일면식도 없지만 저 괜찮냐고 많이 아프냐고 위로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사연이에요. 추가도 있어요. 약 먹고 기절해서 자다가 좀 전에 일어나 정신 차렸습니다. 익명이지만 진짜 눈물나게 많은 위로 받았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조언해 주신 대로 앞으로는 제 가족만 생각하고 살겠습니다. 코로나 마지막까지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베풀어 주신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우리 노래하는 카센탐 님도 오미크론 우리 집사람도 4주 전에 걸렸어요. 지금은 다 나았어요. 하셨어요.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그쵸. 지금 오미크론 난리죠. 60만까지 있다고 들었어요. 한국에. 그쵸. 여기도 지금 한 2만 명 넘었어요. 매일 환자. 자, 첫 번째 댓글. 내 부모 외에는 나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사람 없어요. 항상 명심하고 사세요. 하셨어요. 자, 두 번째. 빠른 회복 되세요. 그리고 받은 만큼만 해줍시다. 이제부터 생일이고 제사고 명절이고 다 쌩깝니다. 라고 쓰신 두 번째 사연분도 계셨고요. 세 번째 댓글.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파지죠. 지금은 푹 자고 얼른 기운 차리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 몸은 내가 챙겨야죠. 그저 남일 뿐이라고 생각하세요. 라는 분도 계셨고. 네 번째 댓글. 나도 40살인데. 14번의 제사를 지내고 김장까지 한다고요? 헐. 그런데도 아플 때 너무 쌩까네요.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겠죠? 라는 분도 계셨고. 다섯 번째 댓글. 힘내세요. C자 들어간 사람들 무슨 기대를 하나요? 글쓴이도 앞으로 그 사람들에게 신경 쓰지 말고 마이웨이 하세요.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 중에서는 부부 중 한 명이 걸려도 혼자 내버려 두고 도망가는 경우도 없었는데 걸리면 차라리 같이 걸리거나 방역 철저히 하면서 상대방 돌봐주던데 혼자 나가버리니 남편분도 좀 약속하네요. 아플 때 혼자 있으면 참 서러운데 약 잘 챙겨드시고 건강이 나으시길 바래요. 요즘 배달 음식도 잘 되어 있으니까 아파도 잘 챙겨드세요. 라는 댓글도 있었어요. 여섯 번째 댓글. 힘내세요. 작년 말에 코로나 걸렸는데 아들이 옮겨서 릴레이로 집사람 저 순으로 보름 정도 집에 있었네요. 진짜 코로나 걸렸다 얘기하니 전화가 한 통도 안 오더군요. 원래 그런 것 같습니다. 마치 문동병 걸린 사람처럼 취급하고 있는 느낌. 힘내시고 창문 열고 밖을 자주 보세요. 신나는 트로트도 들으면서 강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자입니다. 소식 없던 처갓집 식구들 하나 둘 걸리니 집사람 안 걸린 사람 호텔 예약 약배달 음식배달 전화통화 등등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모습에 조금 씁쓸했습니다. 완쾌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라는 분도 계셨고. 일곱 번째 댓글. 힘내세요. 그래도 혼자가 나아요. 저는 애 둘 저 셋이 확진되어서 아파 죽겠는데 그 와중에 애 밥 챙겨서 약 챙기고 소독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아파서 잠도 못 자고 저 보고 위안을 삼으세요. 라는 분도 계시고. 마지막 댓글. 저희 시어머니는 제가 코로나 확진됐다고 하니까 아이고 참 별짓 다 하네. 하시더라고요. 뭔가 너만 유별나게 걸렸다는 뉘앙스. 웃으면서 장난식으로 말씀하셔서 네? 하고 넘겼는데 곱씹을수록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침대에 누워서 아픈 와중에도 굉장히 화가 났어요. 라는 댓글도 있었어요. 꿍윤이님께서 그 사람들이 코로롱 걸리면 쌩까주세요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 분들 혹시 코로나 걸리시면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위로도 해주시고 문자도 남겨주시고 혹시 필요하면 먹을 거 사다가 그 집 앞에다 갖다 주면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사실 우리가 결혼식 보다 장례식이 더 중요한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쵸? 힘들 때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거. 아 우리 꽃사랑회사님께서 저도 주변에 걸린 사람 먹을 거 한 번 안 만들어줬는데 반성되네요 하셨어요. 뭐 안 만드시더라도 무슨 어디 집 뭐 죽집 같은 거 가서 왜냐하면 입맛들이 없다고 하시니까 그쵸? 제가 두 번째 사연을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확진된 지 3일 됐는데 증상이 유유 이렇게 돼 있어요. 자각 키트는 음성 나왔고 신속 항원 검사는 양성 떴는데 자고 나니까 하루 만에 열이 약간 나고 목이 아프고 코막히고 뚜껑도 문 열 정도로 힘이 없네요. 뭐 병뚜껑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잘 때는 입으로 숨을 쉬어야 하고 입맛도 없고 아 이 바이러스 도대체 누가 만들어서 이 난리지? 아무리 오미크론은 독감이라고 해도 아픈 게 다른 듯 일주일이면 다 나을까요? 의사 말로는 증상이 심하지는 않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라는 사연이에요. 제 댓글 먼저 쭉 먼저 읽어드릴게요. 1번 댓글 확진 12일 차인데 지옥을 경험했어요. 극심한 인호통, 기침, 코막힘, 근육통, 요통, 미각, 후각 상실, 빈맥, 팔다리 힘이 안 들어가고 등등 격리 해제된 지금까지 끊임없이 기침, 두통, 어지러움, 피곤함, 무기력함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들어요. 누가 이 오미크론을 일반 감기 같다고 했냐? 나와라. 이게 1번 댓글이에요. 두 번째 댓글 저는 인호통 약간, 기침 가려 약간 그게 4일이 갔어요. 이 정도면 걸릴만 하다고 생각했어요. 내 생에 최악의 독감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아요. 라는 분도 계셨어요. 세 번째 댓글 3, 4일간 열나고 두통이 심합니다. 약 꾸준히 먹으세요. 4일 이후에 기침 가려 심합니다. 이건 좀 오래 갑니다. 라는 게 세 번째 댓글이고요. 네 번째 댓글 60대인데 저는 그냥 감기 증상으로 3일치 약 먹고 괜찮아졌어요. 그 하루만 두통이 오고 이틀 목이 아프고 심한 건 아니고 전 순수하게 지나갔네요. 하셨어요. 다섯 번째 댓글 확진 5일 차인데 증상 발현 1일에서 3일이 고비였어요. 증상 1일에는 목이 부어서 나가버렸고 2일에는 코가 막혔고 3일에는 PCR 받고 4일에는 확진받았어요. 자가격리 이후에는 병원에서 처방해 준 약을 먹으니까 이틀 만에 감기 증상 다 사라졌고요. 일반 감기약 말고 병원에서 처방해 주는 약이 최고인 것 같아요. 라는 분이 계셨고요. 네 번째 댓글 나도 3일 차인데 지금이 고비예요. 초반엔 인후통만 있었는데 지금은 코가 아릴 정도로 아프고 코막힘에 콧물, 기침, 눈물, 미각상실 모두 다 콜라보예요. 설사도 경미하게 있고요. 열만 없다 뿐이지 너무 고통스럽네요. 라는 분도 계셨고요. 다섯 번째 댓글 저는 증상이 있어서 검사한 날 양성 떴는데 그날 당일에는 목소리가 아예 가버려서 말을 못했어요. 살짝 몸살기에 두통이 있었고 약 먹은 다음 날에 증상 많이 없어졌고 4일째부터 완전 멀쩡해졌어요. 주위에 같이 걸렸던 지인은 3주째인데 아직도 기침 엄청 심해요. 백신 3차까지 맞았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라는 분도 계셨어요. 여섯 번째 댓글 독감은 오한, 몸살, 두통, 기침, 콧물 한 사나흘 아프고 기침은 계속함 기침 때문에 잠을 못 잤음 예전에 두어 번 걸렸는데 기침 일주일이나 하더라 가슴 뼈가 너무 아프고 잠을 못 자니 죽을 맛 3차 주사 맞고 뒤질듯 아프다가 이번에 오메크론 걸린 사람 주변 몇 명에 봤는데 굉장히 심각하네요. 라는 분도 계시고요. 일곱 번째 댓글 10일까지 열이 남 무기력하고 갈에 기침 숨차고 숨막힘 12일차 아직도 몸이 힘드네요. 하는 분도 계세요. 여덟 번째 댓글 우리 아빠 백신 3차 맞고 엄마와 언니는 미접종자인데 언니가 제일 아팠고 그 다음이 아빠, 엄마, 나예요. 나는 그냥 기력이 빠지는 정도 바래도 열도 없었어요. 백신 맞는 거 의미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천차만별이네요. 라는 분도 계시고요. 아홉 번째 댓글 저는 아픈 건 심하지 않은데 저로 인해서 감염된 가족들 지인들이 하루 지날 때마다 나오니까 멘탈이 무너져요. 욕먹기도 하고 나 때문에 걸렸다고 눈치 주는 사람들도 있고 더 욕먹을까봐 가족들 몰래 울었어요. 라는 분도 계세요. 열 번째 댓글 인후통 엄청 오고요. 처음엔 칼칼함으로 시작해서 면도칼로 계속 그어대는 느낌에 사포로 문지르는 느낌 증상이 되고 5일까지 계속 아팠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침도 못 삼킬 정도로 아팠고요. 죽을 겨우 먹고 밤에는 목이 더 건조해져서 가습기 스시로 따뜻한 물 마시고 목캔디 같은 거 밤에 물고 잤어요. 7일이 지나고 해제됐는데 내 몸이 내 몸이 아닌 것 같아요. 코 막힘, 답답함, 무기력함이 계속 유지돼요. 진짜 누가 증상 가볍다고 그랬냐. 2주가 다 되어가는 지금도 아침마다 코로나 처음 증상 나타났을 때처럼 눈이 싸 하고 인후통도 있고 무기력해지고 짜증이 나요. 후 다들 힘내세요. 라는 댓글도 있고요. 맨 마지막 댓글이요. 나는 목이 너무 말랐어요. 새벽만 되면 연가시처럼 물을 미친듯이 마셨어요. 한 모금 꿀꺽하는 동안만 괜찮고 다 마신 다음에는 다시 타들어가는 갈증을 계속 느꼈어요. 라는 분도 계시네요. 그쵸? 백합과 산딸기님 별의별 후유증이 다 오더라고요 하셨어요. 아 그러셨어요. 아 우리 임순남님 저는 3일 차인데 하나도 안 아프고 약도 하나도 안 먹었어요. 우와 진짜 대단하세요. 짱! 어우 멋지세요. 건강관리 굉장히 열심히 잘 하셨다는 얘기죠. 음 우리 노래하는 카센터님 우리 집사람은 목이 잠겨서 물도 잘 못 넘겼어요. 두통, 중이염 아 그래요. 지금은 다 좋아졌어요 하셨어요. 3차 백신 후유증도 심하고 그쵸? 그리고 지금 아 두통 두통이 하루종일 심하세요. 아이고 꽤 되셨을텐데 그쵸? 우리 꿍윤이님께서 백신 접종 후유증 저는 갑자기 열 오르고 두통이 수시로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 코로나 너무 많이 걸리는데 이렇게 서럽게 아프고 힘들고 어 그러신 분들 위해서 전화 한 통이라도 해주시고 조금 가까우신 분들은 정성스러운 죽도 괜찮겠지만 아니면 죽집 가서 사가지고 갖다 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집 앞 문 앞에다 놓고 전화를 하든 문자를 하든 해서 빨리 날렙기를 기원한다고 하면 정말 눈물 날 정도로 되게 고마울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함께 해주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사연은 간단한 사연 내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힘들게 하던 회사 사람들이 퇴사한다니까 갑자기 잘해줘요. 라는 내용이에요. 영역 4년차인데요. 일 몰빵 플러스 은 따 등으로 힘들게 하던 회사 사람들이 제가 퇴사 고민 얘기를 슬쩍 한 분한테 꺼냈더니 소문을 냈는지 저한테 갑자기 부담스럽게 잘해주는데 이거 계속 다니면 호구겠죠? 여기 아직 입사 1년쯤 안됐는데 지금 몸이 너무 안좋고 회사 일도 버거워서 퇴사하려고 하거든요. 퇴사한다니까 잘해주는 거 겪고 오신 분 계신가요? 뭘 자꾸 사주네요. 됐다고 그래도 말도 안들어요. 라는 사연이에요. 우리 따뭉치님 안 그만두면 어쩔 뻔 하하하 하셨어요. 우리 꽁윤이님 즐기세요. 선물도 다 받고요. 어우 굉장히 지혜로워요. 제가 이제 댓글 읽어드릴게요. 1번 댓글 퇴사 때 폭탄 던질까봐 그러는 거지 인간들이 참 하셨어요. 두번째 댓글 퇴사 후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당할까봐 그러는 거예요. 부럽죠. 세번째 댓글 노예가 탈출하면 힘들잖아요.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네번째 댓글 그동안 쭉 괴롭히다가 나갈 때 신고할까봐 한두번 잘해주고 알아서 잘 가라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신고하고 엎으세요. 그래야 당신이 강단이 있는 거 느낄 테고 다음 직장에서도 괴롭힘 안 당해요. 아 내가 순하고 어리석고 만만해서 그동안 괴롭혔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라는 분도 계시고요. 다섯번째 댓글 저도 그랬어요. 퇴사하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야근이 사라지고 분위기가 평화로워졌어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저 퇴사하고 또다시 폭풍 야근에 갈구는 분위기로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퇴사하겠다고 하는 사람 나올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줄줄이 퇴사할까봐 중간관리자들이 그렇게 컨트롤 하는 것 같아요. 여섯번째 댓글 나는 퇴직서 쓰고 퇴사 결정 나니까 동료 취급도 안 하던데요. 뭘 기대한 것도 아니고 못 같아서 나온 거긴 한데 마지막에 인간들 모습 본 모습을 보니까 참 그렇더라구요. 일할 때는 잘해주는 척 챙겨주는 척 하던 사람들이 예의상 밥 먹자 소리도 안 하네요. 오히려 퇴직금 받으면 한턱 쏘라는 소리만 하더라구요. 나보다 나이도 많은 사람들이 나잇값도 못하구요. 역시 나오길 잘했네요. 라는 분도 계셨어요. 일곱번째 댓글 주는 거 받지 말고 그대로 책상 위에 쌓아두고 퇴사할 때도 두고 가세요. 퇴사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퇴사 사유를 상세하게 적고 퇴사하세요. 라는 분도 계셨어요. 우리 꽁윤님하고 반대 의견이죠. 여덟번째 댓글 사람들 참 진짜 못됐다. 그런 가식적인 호의에 흔들리면 안됩니다. 다시 다니겠다고 하면 바로 돌변할 사람들이네요. 라고 말씀하셨구요. 저런 사람들이 꼭 누가 나간다고 하면 걔는 못 버티는데 나는 이렇게 버틴다. 이곳 다닐 사람 나밖에 없으니까 회사야 나한테 잘해. 이런 우월감을 느끼기도 하더라구요. 그래서 관심 없던 사람도 그만둔다고 하면 잘해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라는 댓글입니다. 요번 내용은 펫튜버이신 분들이 들으시면 좀 화가 나실만한 그런 내용인데요. 제목은 새언니의 참견 가로열고 댓글들 새언니한테 보여줄거에요. 하셨어요. 네. 아가씨이고 오빠의 첫 아이가 이번에 초등학교 입학을 했어요. 나름 내 도리를 한답시고 20만원 보내줬어요. 가방이라도 하나 사주라구요. 그리고 저는 강아지를 키우는데 입양한지 이제 1년 갓 됐어요. 얼마전에 강아지가 갑자기 아픈데 어디서 아픈지 몰라서 건강검진받는다고 60만원 가까이 썼어요. 제가 속상해서 프로필에 올려놓았고 새언니가 그걸 보고 개거품을 물더라구요. 걔한테 그렇게 돈을 쓰면서 조카 입학 때는 20만원이 뭐냐면서요. 요즘 애들 가방이 얼만지 아니야. 20만원으로는 가방도 못산다. 겨우 1년 키운 강아지보다 조카가 못하냐. 서운하다. 그러길래 제가 1년에 서너 번 보는 조카보다 매일 끼고 사는 내 강아지가 나는 더 중요하다. 20만원 보내줬으면 내 할 도리한 거 아니냐. 막말로 조카 태어날 때도 내가 카시트도 해줬고 새언니 먹으라고 이것저것 다 사서 보내줬다. 조카 생일 때마다 어린이 날 때마다 명절 때마다 용돈 다 챙겨줬다. 지난 8년간 내 생일에 케이크 한번 보내줘 보았냐. 그러고 얘기했더니 제가 아기 낳으면 다 돌려줄 거라고 하더군요. 나는 결혼할 생각도 없고 강아지가 내 자식이니까 내 강아지한테 다 돌려달라고 했어요. 저보고 말이 안 통한다고 전화를 끊더니 자기가 하는 커뮤니티에 자기 좋게만 글을 써서 올렸네요. 그리고 댓글 가득한 제 욕한 거를 보내서 저도 이곳에 글을 올렸어요. 제가 잘못된 건가요? 저도 댓글 새언니한테 보여줄라고요. 많은 댓글 부탁드려요. 라는 사연이에요. 5월이네님 60만원 헐 20만원도 어디 분노분노 우리 5월이네님 엄청 분노하고 계시고 김진남 님께서 분노 조절장애 일으키네요. 새언니가 굉장히 이기적이네요. 네 우리 또리아우스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댓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베스트 댓글이에요. 글쓴이가 잘못했어요. 애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글쓴이한테 케이크 하나 안 해줬는데 왜 계속 남의 집 자식을 챙기고 있나요? 조카도 남의 집 자식입니다. 앞으로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마시고 글쓴이 한테 더 쓰세요. 라는 댓글이에요. 아 우리 뉴욕 할배 제임스님께서 어떤 일이던 한쪽편 이야기로는 판단이 곤란하다고 봅니다. 하셨어요. 네 맞아요. 먼저 새언니가 다른 커뮤니티에 못된 짓 했대요. 그쵸? 우리 꿍윤이님 네 감사합니다. 제 두 번째 댓글이요. 아 이거는 두 번째 댓글은 아니고 1-1 댓글이에요. 글 쓴 분이 잘못했네요. 내 생일 한 번도 안 챙긴 새언니에게 그 아이가 학교 입학선물로 문상 만원 정도가 딱이었는데 20만원이라니요. 이런 댓글이에요. 두 번째 댓글이요. 근데 글쓴이 오빠도 참 여자분은 눈이 없네요. 저렇게 천박하게 말하는 여자랑 결혼하다니 자식도 저런 엄마 밑에서 보고 자란 게 없어서 네 가지가 없을 듯 하네요. 라는 분도 계시고요. 세 번째 댓글 아픈 개를 치료하는데 쓰는 비용을 내가 정하고 냅니까? 아파서 피치 못하게 썼고 동물병원 비싼 건 상식 아닌가요? 새언니는 아파서 대학병원에 가도 액수 정해놓고 나는 이것만큼만 치료할 테니 그리 알아라 하고 진료 본답니까? 자기가 자기 새끼 기르듯이 내가 내 반려동물 책임지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비용을 내가 내는데 자기가 왜 난리죠? 라는 댓글도 있고요. 네 번째 댓글 돈 맡겨놨냐고 물어보세요 라는 분도 계셨어요. 다섯 번째 댓글 강아지 가방에 60만원 쓴 것도 아니고 보험도 안 되는 병원비로 60만원을 쓴 건데 왜 갑자기 자기 자식 가방 값이랑 비교한대요? 화내는 포인트가 웃기네 이러다가 집이라도 사면 말도 못하는 건물에 몇 억 썼다면서 조카한테는 20만원밖에 안 주냐고 하겠네요. 비교 대상이 아닌데 비교를 하니 참 웃기네요 하셨어요. 여섯 번째 댓글이요. 우리 딸도 이번에 초딩 입학해서 가방을 샀는데 20만원으로 못하는 가방이 어디 있지? 도대체 뭔 가방이길래? 챙겨준 것만으로도 고마울 텐데 그분 인성은 어디로 간 걸까요? 라는 분도 계셨어요. 일곱 번째 댓글 이걸 세연이 보여주기 전에 부모님께 먼저 보여드리세요. 지금까지 아들 결혼과 아들 집에 지원한 부모님 돈은 감사는 1도 없고 당연히 지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 같네요. 라는 분도 계시고요. 여덟 번째 댓글 마지막 댓글 우리 집에도 이런 인간 하나 있습니다. 잘해졌더니 아주 끝도 모르고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제 생일날 축하 문자 한 번도 안 보내면서요. 저는 이제 생일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모두 생깝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해주지 말걸 그랬어요. 갑자기 생까니까 무정하다고 더 난리네요. 라는 분도 계셨어요. 우리 또리하우스님께서 그냥 세연이 무시하라고 하세요. 싸워봤자 감정만 생기니까요. 하셨어요. 60만원은 건강 때문에 그런 거지. 하셨어요. 세연이 아니고 헌언니네요. 우리 김진남님 가족인데 딸낫빛이라도 얻었어요. 따뭉치님 나이가 궁금한데요. 저 딸낫빛이라는 말을 어떻게 하셨어요. 어르신들이 쓰는 말인데 긍게 그럼 죽으라고 나도 하셨어요. 음 개튜버이신 우리 삼선하우스님 네. 아 우리 꽁윤이 님께서도 우리 애기 내시경 수술 200만원 가까이 나왔는데 사라진 것만 해도 고마워요. 5월이 나중에 후원들 많이 받아야 그러게요 어 어떡해 뒷다리 수술해야 된대요 5월이 그래요 단발초코도 200만원 우와 어머 어떻게 한번 수술해요 우리 반려견 키우는거 정말 심각하게 많이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 없으면 아예 처음부터 안 키우는게 좋을 것 같구요 아 우리 개들 한달 사료비만 100만원 이상 여러분들이 혹시 괜찮으시면 우리 삼선아우스님 실방에 가시면 아주 십시일반 천원이든 이천원이든 부터 만원 2만원 10만원까지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요번에 꽃물이 태어나서 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다음 사연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결혼준비가 안되었는데 결혼하자는 남자친구 어쩌면 좋을까요 라는 내용이에요 저는 38살 남자친구는 42살입니다 당장 결혼하기에도 많이 늦은 나이인거 잘합니다 그런데 정말 부끄럽지만 저는 아직 결혼준비가 안되어 있어요 여러가지 사정이 있지만 전부 나열하기에는 좀 길구요 집안 형편이 나쁘지 않아 늦은 나이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 협력체로 대기업 협력체로 꽤 규모가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한지 10년 정도 되었고 세후 월 400만원 정도 받습니다 가정 형편이 이렇게 기울지 않았다면 가정 형편이 이렇게 기울지 않았다면 남녀 사이로 교제한지는 1년 정도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남자친구는 지금 제 집안 상황 해야 할 대출금도 글쓴님 15년을 살아도 설레든데 하셨어요 그래서 결혼은 선택 연애는 필수 우리 그냥 김소원님 네 단발초코님 안타깝네요 사연이 하셨어요 자 댓글 읽어드릴게요 첫번째 댓글 요즘 시대에 그 나이에 그렇게 조건 없이 사랑해준다는 사람 찾기 힘듭니다 결혼하고 안하고는 글쓴이 선택이지만 장담하건대 그 남자 놓치면 그만한 남자 만나기 힘들 겁니다 현실적으로 남녀가 바뀌었으면 결혼하려는 여자 거의 없을 겁니다 100 중에 99는 다 손절하죠 만약 결혼을 선택한다면 본인 처지 다 이해해주고 감내해준 남친에게 고마운 마음 평생 잊지 말고 사시길 바래요 하는 분이 계셨고요 이게 첫번째 베스트 댓글이에요 두번째 댓글 남자가 많이 사랑하는 듯 보여집니다 욕심 한번 내보세요 하셨고요 세번째 댓글 결혼 안할 이유가 있어요 남자가 원하면 하는 거지 집도 있는데 그것도 서울 뭐가 문제지 몸만 오라잖아요 이것도 님의 복이에요 얼른 잡아요 하셨고요 네번째 댓글 결혼 고민보다 글쓴 분의 삶이 참 대단합니다 너무 많이 힘들게 살아오셨어요 고생 많으십니다 남자친구가 고생분의 삶에 행복을 알게 해준 것 같은데 좀 행복해지면 안 될까요 안쓰러워요 팍팍한 내 인생에 동반자가 생긴다는 생각으로 결혼하면 어떨까요 하셨어요 다섯번째 댓글 웬 복이에요 이런건 로또 당첨보다 더 힘든 일이에요 나이 차이도 괜찮고 꼭 결혼하세요 지금 그 남자는 로또 당첨되면 글쓴님 배신 안하고 다 갖다 줄 남자네요 어머 부러워요 행복하세요 라는 분도 계셨어요 여섯번째 댓글 참 지혜로운 댓글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전세 빼서 대출금 갚고 남은 돈으로 부모님은 국민임대주택 마련하고 글쓴님의 결혼비용 쓰면 안 될까요 아프시니까 주거급여 대상자이고 차상위나 저소득 지원도 알아보세요 형편 다 알고도 사랑해주는 사람 그리 흔히 하지 않아요 라는 댓글이구요 일곱번째 댓글 남자랑 평생 맞벌이하면 애 없는 기준으로 둘이 사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물론 그게 남자의 희생으로 이어가는 결혼이다 보니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요 월 400이라는 돈이 환자 한 명의 친정 생활비면 사실 큰 돈은 아니에요 오히려 남자 돈 끌어다 쓸 수도 있어요 많이 힘드시겠네요 하셨어요 여덟번째 댓글 정 자신 없으면 일단 식이라도 올리고 혼인신고는 하지 말고 돈거부터 해보세요 어차피 어린 나이도 아니고 우리 와이프 시집 올 때 땡잔 한 푼 없이 왔어도 지금 애들 낳고 잘 살고 있어요 처가가 가끔 도움이 필요하긴 한데 아내 수입으로 알아서 해결하는 것 같아요 다 계산기만 굴리면서 사는 건 아니에요 라고 하셨고요 아홉 번째 댓글 40살이 되고 45살이 돼도 어차피 결혼 준비는 여전히 안 되어 있을 것 같은데 평생 혼자 살 각오 아니라면 그냥 하시죠 찐 사랑하는 것 같네요 라는 분도 계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좀 반대 댓글이에요 결혼하지 마라 무슨 염치로 남자 개 고생 시키려고 하냐 얹혀 갈 생각 아니면 혼자 살아라 라는 분도 계셨고요 그 다음 댓글 그 여자도 그 집 기둥뿌리네 빼우지 마라 집안에 ATM인데 하셨어요 은행 ATM 이란 뜻이죠 계속 돈을 뽑아서 쓴다라는 뜻 열 두 번째 댓글 가난의 대물림 자식들 불쌍하다 하셨어요 열 세 번째 댓글 그 사람 댐댐이를 아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해서 미안한데 글쓰님보다 더 늦은 건 남자 쪽이네요 본인이 급하니 뭐라도 다 해줄 것처럼 말하고 서두르지만 막상 결혼이라는 걸 하고 나면 사람 마음은 정말 쉽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길 바라지만 그렇게 좋은 사람이 마흔 둘까지 남아 있다는 게 잘 안 믿어져서요 좀 더 지켜보고 뭘 해줄 것 같은 기세 말고 좀 더 구체적인 걸 알아보는 건 어떨까요 라는 신중하게 조언해 주시는 분도 계셨고 열 네 번째 댓글 글쓰님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대지만 그 집에 수입원이 글쓰님 하나뿐인 상황이라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결혼하고도 얼마 정도를 친정에 보태줘야 하는데 합의가 미리 되어 있지 않으면 쉽지 않겠네요 결혼한다고 다 능사는 아닙니다 하는 댓글도 있었어요 마지막 댓글이요 솔직하게 욕심 부리지 말고 혼자 사세요 본인도 알잖아요 그렇게 감당 안 되게 본인만 불고 늘어지는 집이면 연애도 사치 아닌가요 현실적으로 솔직하게 결혼하고 나도 내 행복 찾아야 되지 않냐 라는 마음으로 괜히 죄책감 드니까 이런 곳에 글 올리는 거 아닌가요 욕심이고 이기적인 거예요 본인 현실에 죄 없는 사람 끌어들이지 마세요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저는 38년을 살아도 귀엽고 사랑스러운데요 하셨어요 근데 굉장히 로맨티스트이신 것 같아요 마코님께서 조건이 없는 사랑은 요새 찾기 힘들겠죠 하셨어요 그쵸 삼손하우스님 마지막 댓글 너무 극단적이에요 저렇게 반대의 의견도 있다라는 걸 저는 이제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A쪽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A와 완전히 반대되는 B쪽도 늘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도 서로 상반되는 의견 함께 나눠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순이다형님께서 안타깝네요 쉽지 않은 일이네요 결혼은 두 분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하셨고요 우리 꽁윤이님께서 남친은 진짜 좋은 것 같은데 남친 가족들도 좋은 분들이셨으면 좋겠는데 하셨어요 제가 마지막 좋은 글 읽어드리고 오늘 방송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제목은 바라는 건 바라는 건 삶이 잔잔했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성내지 않고 쉽게 흥분하지 않고 흐르는 물처럼 고요했으면 좋겠습니다 괴롭고 슬픈 일이 있어도 표내지 않고 혼자 간직하다 이내 평온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내 뜻과 다르게 흘러 힘이 부치고 쉬고 싶을 때 마음 가는 대로 훌쩍 떠나는 용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이를 먹어도 어린아이 같은 순수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것이 익숙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행복을 오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조미하님의 결정했어 행복하기로 책 중에서 여러분들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요 우리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보고요 안녕히 가세요